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온통 뿌연 하늘에 공기도 탁해 많이 힘드셨죠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에 제주에는 11년 만에 황사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뿌옇게 변한 하늘 평소 파랗던 하늘은 사라졌고 황사와 먼지에 가려져 한라산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100미터 이상 떨어진 건물들도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도 어슴풀의 윤광만 보입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다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황사가 이렇게 심하니까 목도 아프고 시야도 부형해서 눈도 침침하고 어쨌든 코로나랑 같이 겹쳐가지고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제주시 연동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평소에 20배인 1세제곱미터에 120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도 평소보다 10배 높은 2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제주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나 나쁨 상태를 보이는 등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1세제곱미터에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8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제주에는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황사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까지 중국발 황사로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야외 수업을 하지 않거나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 전역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내일도 나쁨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여 대는 운행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주의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출력을 제한하는 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출력 제한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123기 지난 1997년 구자읍 행원리의 첫 설치를 시작해 20여 년 만에 100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하지 못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은 지난해 77차례나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 금액만 약 30억 원 풍력은 바람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정확한 공급을 예측하기 힘들어 초과 공급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출력 제한은 지난 2015년 3차례 152MWh에서 지난해에는 19,000여MWh로 5년 사이 127배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풍력발전 출력 제한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배, 내년에는 더 늘어 약 3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태양광 개발이 급증하면서 출력 제한 위기가 더 높아질 거란 겁니다 제주도는 남아도는 전력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전력 거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정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분산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해저 연계선으로 남은 전력을 육지로 내보내는 역송 실험도 추진합니다 전력을 열로 전환해서 보관한다거나 지금 제주도에서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시켜서 저장하는 저장장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남 신안에서도 이달 들어 두 차례나 출력 제한이 실시되면서 제주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보다 면밀한 전력 계획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가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주시가 불법 영업이라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해놓고선 정작 영업은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쇼핑몰 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측이 올해 초부터 불법 영업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쇼핑몰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 주시고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즉각 현장에 나가셔서 영업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주 똑같은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경찰에 고발해 놓고선 영업정지나 취소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경우 정지나 취소시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을 드림타워 측에 보냈지만 이 또한 법적인 시야는 없고 지역 상인들과의 협상도 장기화될 수 있어 불법 영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면 제주시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과 보전을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불법 영업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드림타워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두 의회의 의견 제시 절차가 끝남에 따라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감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드림타워를 방문한 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카지노 영업장소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를 최종 승인하면 사업자는 카지노 기구 검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말쯤 카지노를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이상 늘면서 렌터카 이용객도 늘고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운전길에 도로 안전시설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연못에 빠져 옆으로 뒤집힌 차량 한 대 빗속의 20대 남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오고 뒤이어 운전자인 여성 한 명도 힘겹게 탈출합니다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차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려다 후진하던 도중 연못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굽이진 도로와 맞붙은 연못이지만 펜스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를 키웠습니다 사고가 난 연못입니다 둘레를 따라 울타리가 이어져 있지만 도로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해안마을 어촌계 작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바닷가 풍경을 보려다 전기차 조작이 미숙해 파킹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고 스스로 탈출했지만 현장에는 추락 방지턱이나 위험을 알리는 펜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는 안갯길이나 급경사, 해안도로 등 굽은 길이 많은 도로 특성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전체 사고의 10%에 달하는 400여 건 낯선 여행지에서 운전 무주의도 문제지만 관광지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경찰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63살 A씨를 입건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서귀포 시내에서 면어 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몰다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91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외제차 수출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수백억 원대 차량 수출사기단 주범인 모 무역회사 대표 24살 A씨를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B씨를 쫓는 한편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 민 120여 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외제차 등 고급차를 구매해 동남아 등지에 수출한 뒤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2명이 근무해 진단검사가 이루어진 서귀포시 안덕면의 음식점 하르방가든과 관련해 방문자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하르방가든 음식점 방문자 45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제주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62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6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시되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대상자 4만 7,251명 가운데 64%인 3만 529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2,992명 가운데 70%인 9,130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